더하기 게임인데, thinking straight지, 생각하기 전략을 이용해서, 논리를 이용해서,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더하기의 committative와 associative 이 두가지 property를 이용해서 이렇게 8진법으로서 7, 8진법으로서의 3을 더하는 것, 그리고 7진법으로서의 5와 4, 그리고 12진법의 9와 9를 한번 더하는 것을 이 두가지 방식을 써서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 단순무식한 방식으로 쓰는게 아니라, 생각을 해서 조금 더 편하게,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